아 추워 야 일로와 앉아 어 일로와 잘 먹을게 그럼 뭐 먹을 수겠어 양념치킨이랑 볶음밥이랑 라면이랑 진짜? 더 스키지? 맛있는거 많아 여보 하나씩 한거 여보? 아니 아니요 여라 그랬는데 야 너 성이 뭐지? 저 이씨 야 이디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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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럭시 노트8 오오 저도 다 8인데 어 라인 아직 안샀어 똑같대요 그니까 카메라 자체 화질은 좋은데 아프리카 호환은 안되더만 네 아 이거 귤주사에요? 응 저는 귤주사 없어요 몇 년생이지? 저 93년생 음 몇살이지? 저 26 아 나는 구사랑 잘 맞아 구사요? 응 25 나 근데 왜 소개팅 안해줘 왜 소개팅 안해주냐고 94년생 BJ가 누구있죠? 소개팅 왜 안해주냐고 근데 있으시잖아요 있잖아요 어? 여자친구 있잖아요 아 방송용으로 언제적 얘기하는거야? 잊지 않아요? 네 저희가 알기로는 이슬이? 아니에요? 아니야 방송 합방 두번 한건데 뭘 여자친구야 근데 근데 최민이는 약간 저랑 예전에 합방 두번 했잖아요 어 그럼 너 내 여자친구야? 근데 왜 맨날 밤마다 전화해 술 먹고 아 그렇게 나오겠다 알았어 진우오면 보자 아 진우오면 다 말한다 뭘 말해요? 진우 만나기 전에 니가 했던 행동들 제가요? 제가 뭘요? 꿀릴거 없어? 알았어 나 얘기할게 나는 장난식으로 얘기한건데 저번에 방송중에 전화했다는거 얘기했었잖아 맞아맞아 술 먹고 맨날 내가 밤에 나한테 전화했었지 맞아맞아 맞아 인정? 술 먹고 릴리한테 밤마다 전화했어요 네 오케이 진우오면 저도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되잖아 아 사과할래? 네 사과하던가 시작하던가 네 어? 죄송한데 악수를 왜 고개 숙여 아니 죄송해 네 알았어 알겠어 어디임마 빠지 볼링은 좀 연습했어? 저 볼링 한번도 제대로 쳐 봤어요 아니고 백만원이야 뭐가 백만원이에요? 어? 그거 모르고 나왔어 너 뭔데요? 너 오늘 1등하면 백만원이야 확률이 엄청 높지 Mostollars 라고 лож의 almighty 그 다음에 진우도 잘해야되고 오빠는 잘해요 어 그럼 됐어 진우빨로 너희가 1등해라? 100만원 바로 입금이야 진짜로? 전천징도 떼고? 3.3은 떼야지 96만 3천원? 똑똑하네 요즘에 방송 안하니? 저 방송하는데 어제 마셨어요 그래? 연애도 좋은데 다 돈도 떼가 있는거야 그건 맞죠 열심히 벌어 BJ들이 많이 번 애들은 많지만 많이 모은 애들이 없는 이유가 그거야 목표 의식을 딱 가지고 몇 년안에 내 집 마련하겠다 뭐 부모님 뭘 해드리겠다 뭐 이런게 있어야지 너 사업하지? 빠 접었어? 아니 하고는 있는데 제가 직접 건들진 않아요 에이 그러면 안되지 인마 니가 대표인데 니 사업장에 그럼 니가 지금 마이너스가 되는지 재료는 어떻게 되는지 인건비는 어떻게 나가는지 그런거를 체크는 안한단 말이야 그러면 최군님도 최군맥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내꺼 아니야 저도 제가 관리 안해요 니꺼잖아 근데 근데 그럼 최군맥주 왜 최군맥주에요? 그럼 너 릴보이랑 무슨 관계인데? 릴보이가 누군데요? 릴보이가 누구야? 릴보이 누구야? 아니 뭔 소리야 최군맥주는 이름만 최군맥주지 나랑 관련이 없어 아 그래요? 내가 이젠 광고 모델한거 있지 아 그래요? 그냥 지은이야구나 아니 근데 최군님 그 카톡에 최군오빠라 그래 뭐 최군님이야 근데 뭔가 뭔가 오빠라고 하기엔 뭔가 좀 삼촌이라고 해요 왜? 삼촌은 뭔가 그 카톡에 최군맥주 푸사를 해놓잖아요 최군 맥주, 최군 닭갈비, 최군 족발, 최군 치킨, 최군 스시 이런거 해놨지 왜? 웃기잖아 아 내가 뭐 백종원처럼 프랜차이즈 하는 줄 알았어? 약간 막 그런거 아니에요? 여자들한테 수장달려고? 막 나 백종원급이야 아 니 기준에는 여자들이 그런거에 끌려? 그럴 수도 있죠 어 너도 끌렸구나? 어 이 오빠 부자네 이러면서? 끌렸으면 제가 먼저 연락드렸겠죠 박진우가 있으니까 못했겠지 그 전에도 제가 먼저 연락한적 없는데요? 이성적으로 흔들린적 있어 없어? 아 진짜 너무 흔들린적 어? 남자로서 최군오빠 되게 멋있다라고 느껴본적이 없다고? 아니 당일도 아 이렇게 자진 삭제하는거야 기억을 약간 어떤 느낌? 약간 고모부같은 느낌이에요 고모부 고모부 아 알았어 고모부좋다 뭔가 그런느낌잖아 용돈 잘주는 고모부 그래 그래 용돈 오늘 줘야지 어어 진우왔네 어 일로와 아 진짜 야 너네 이렇게 일찍올줄 몰랐어 나는 BJ타임 야 너네 밤 나왔나봐 용수증 어 제가 제가 어 일로와 일로 어 어디가 바꿔올게 아 저런건 여자보고 가져오라 그래 응 었게 어엉 어 밥 먹어 우우우우우우 오 맛있어 여기 호텔 다니는 주망장이 만든거야 아 진짜로? 아니 거기 주망장이 아니고 호텔 자주 다니는 곳이야 아 호텔을 그냥 다니시네 여기 어때 맨이야? 밥 좀 찍어볼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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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편하게 먹게 어 편하게 먹어 편하게 먹으라고 얼큰 라면 김치볶음밥 그리고 양념치킨 이거 맛있어요 여러분들 후니가 사주는 거 아이 당연하지 우리 게스트인데 내 친구인데 먹어 먹어 아 그래서 6시라 그랬구나 아니 필름에 보니까 아직도 미용실에 있더라고 아유 걔는 말도 하지마로 어제 술 먹고 막 섭섭하네 뭐네 그래서 너는 결혼 생각이 있는거야 없는거야? 아니 아직은 몇 년 됐지? 우리? 우리 한 8개월? 이게 문제인거야 8개월 만났는데 너네는 보면 8년 만난 느낌 들어 왜왜왜 너무 붙어있어 어? 우와 감사합니다 아 승범이 형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먹어 먹어 물 없어 내가 물 갖다줄게 아이 왜 이렇게 오늘 착해요? 형님 왜 이렇게 착해요? 아우 맛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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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되게 배고팠거든 나 여기와서 맨날 밥 먹어 밤에 할거 없는데 한 번 더 운동하려면 큰일처럼 입고 와야돼 아 그럼 너 그거면 겨드랑이에 나중에 땀나 아니 대부들한테 말랐어 근데 집에 옷이 없어 하나도 이사할 때 옷 다 버리고 와가지고 너 이사 어디라 했는데? 나 시흥 우리 시흥에서 왔어 2시간 걸렸어 같이 털어? 아니 아니 같은 같은 나 같아 야 오늘 끝나고 필름에 친구들끼리 만났는데 한잔하자고 해서 보드기대 음 아 우리는 더위를 빠지고요? 아니 같이 먹어야지 너네 빠지면 파토 너 요즘에 대인기피증 생겼니? 왜 그래서? 너 요즘에 왜 이렇게 사람 만나는 거 꺼려해? 뭐야 너 안 그러는데? 최근에 사람한테 대었지 아니 딱히 그런 것도 없는데 좀 약간 귀찮아서 요즘에 좀 안 나와요 아 진우가 약간 남자 BJ 만나는 거로 막 견제하나? 아 그런 건 아니고 아 그런 건 아닌데 혹시나 이제 막 또 막 이간질 새기고 그럴까봐 조심하는 거지 뭔지 알겠다 오늘 커플특집도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간질 사람들이 커플간에 이간질 할까봐 못 나오겠다 뭐 누구는 다정하다 누구는 뭐 헤어질 듯 막 이런 거 음 음 맛있다 음 음 맛있다 근데 요즘 친구들도 잘 안 만났어요 둘이 맨날 있으니까 둘이 잘 만나니까 보기 좋다 잘 만나고 있어 우리 어? 잘 만나고 있어? 어울린다 저야 의연해 안 해? 정말 할 뻔했지 아 아 아 시다라 네? 왜 욕하셨어 방금 아 맛있어 순살이야? 어 먹어 나 소소하게 먹었어 아 아까 되게 맛있게 드셨어요 어 라면에다가 아 아 아 어 방제 바꿔야겠다 아 아 아유 근데 근데 인정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응 진짜 맛있다 원래 이런 맛이 나야 돼 맞아 맞아 야 근데 응 이렇게 때론 막 혼자 있고 싶고 그러지 않냐 솔직히 사람은 또 뭔가 그런 거 있잖아 혼자만의 생각을 갖고 싶었는데 옆에서 막 재잘재잘 되고 이러면 귀찮고 그러지 않냐 한 시간 정도? 어? 아까 막 책 읽고 싶을 때 아 한 시간? 네 그 정도? 드라마나 영화 보고 싶을 때는 그럴 때 같이 봐요 같이 봐봐 그래 그래도 막 방송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막 하루 우울한 날 있잖아 그럴 때 그냥 같이 맥주 먹거나 산책하거나 집 앞에 바로 바다여가지고 아 그래? 바로 바다예요 어제도 바다길 걷고 있어 아 네 최군이 혼자 있고 싶은데 있어요? 늘 늘요? 늘 왜 혼자 있고 싶어요? 나 오늘도 청소 아줌마가 오셔서 나온 거야 아 그래요? 아 불편해 뭐 불편해 강아지 집 한번 놀러 가야 되는데 와와와 공장 데리고 가도 돼요 진짜? 아우 입만 열면 아주 왜왜왜왜 아 여자나 소개시켜줘요 그러면 왜 거짓말하세요 야 진호야 니가 아무리 남자친구지만 할말은 할게 아 헤헤 아니 뭐 내가 해달라 그랬어? 네 아 그래? 아 아 내가 해달라 그랬구나 네 근데 94년생이 좋으시다는데 아니 아니야 나는 여자면 돼 근데 너무 눈이 높아요 어? 나 정도면 높아도 되지 내가 잘났는데 왜 내가 아무나 만나? 잘났는데 왜 여자친구 없어요? 아 아 그니까 혼자가 좋다고 혼자가 좋다고 혼자가 좋은데 왜 소리시켜달라 그래? 아 아 그렇지 아 그래 아 됐어 은희가 우리랑만 방송하면 좀 말리는거 같애 저번에 집에서도 말려주는거지 아 뭘 말려 그래 혼자가 좋아 생일파티 잘했어? 잘했어 그날 뭐 이렇게 풍선을 많이 싸 아 야 근데 그 날 술값 1000만원 나와서 안오고 풍선 싸준 애들이 진짜 고맙긴 하더라 1000만원 나왔어? 양주 50 몇 병 먹었어 50 몇 병? 골든 블루? 응 와 대박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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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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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더라 채팅 좀 보라는데 어? 매니저 달래요 승범님 매니저 달래요 왜 승범님 채팅 좀 해보세요 승범님 채팅 좀 해주세요 승범님 채팅 좀 해주세요 그 손님이신가 보다 채팅하시면 매니저 드릴게요 채팅 좀 해보세요 맞지? 맞지? 승범님 채팅 좀 해보세요 응 응 채팅 좀 해주세요 이거랑이 있네 두게 오케이 조보면 말할게요 왜 그러지 어? 얼려 달라고? 채팅 얼려달래 진우야 잠깐 올려줘봐 뭐 큰일인가 지금 응급실이라고 그랬는데 어..얼리게 어..왠만하면 확인 확인 한 달에 8키로 쉬... 아 일주일에... 아 뭐야 뭐야... 보름에 8키로가 쉬워? 쉬운다? 보름 동안... 보름 동안 발풍선 엄청 안 터지면 살 빠질걸요? 아 불가능이야? 형님 어렵다는데요? 보름에 8키로는 어렵다는데요? 나 일주일에 7키로 뺐는데 돼지는 가능이래 맞아 이게 완전 마른 사람은 힘들어도 찐 사람은 금방 빠져요 아 단가가 약하다고요? 단가가 좀 약하다 이야 이 사람들 초심이 이렀네 아니 만 개면 여러분들 100만원이에요 100만원 무슨 단가가 약하다는 이 사람들아 만 개면은 하긴 케인은 20만 개이긴 했더라 케인 몇 키로야? 8키로 뺐어 걔도 어 어 아 하긴 내가 케이가 아니잖아 아 형님 근데 그게 인상 깊다 보통 실패시 240시간 방송 실패시 뭐 바닷가 입소 이러는데 실패시 한 달 안에 연애해서 장가 가세요 이거는 뭐냐면 첫째 내 건강 생각해 주겠다 둘째 별풍선도 주고 싶다 셋째 최군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보통 자기 사심을 건 미션이 아니고 진짜 최군을 위한 진짜 팬이신다 명분도 주고 건강도 챙겨주고 연애도 하겠니까 이 마음이 너무 예쁘다 아 형님 마음만 받겠습니다 와아 아 예 감사드립니다 어 진짜로 하하 진짜 너무 너무 좋다 아 근데 형님 왜 그랬냐면 저도 하고 싶은데 그게 좀 겁이 나요 뭐냐면 겁이 나요 보름에 8키로 빼는 거 할 수 있어 근데 그러려면 솔직히 빡식해야 되거든 근데 내가 요즘에 하는 일이 많잖아 그렇지 바쁘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에 지장 줄까 봐 왜냐면 제가 교수님 미팅도 해야 되고 이런 거 하는데 되게 되게 예민해져요 제가 또 정신과 약도 먹기 때문에 거기에 또 밥도 안 먹고 이러버리면 그래서 제가 형님 어 살을 좀 신경을 써서 쓰겠습니다 오늘부터 형님의 마음을 받들어서 그러니까 형님 만개 안 주셔도 되고 어 형님 마음 받들어서 좀 건강에 유의하고 그 다음에 연애도 좀 진지한 연애해서 좋은 사람이 있으면 꼭 결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마음만 받고 살도 빼겠습니다 근데 단 뭐 미션 걸고 이러면 또 물타게 되니까 그럼 방송이 또 그거니까 예 형님 진짜 마음은 진짜 10만 개 이상 이미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급 유도같은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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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이미지 관리같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넌 이미지 관리좀 해 인마 어 어 왜요? 예? 뭐라고요? 아 이슬님하고는 아 방송 뜨문뜨문 보셨구나 아 여러분들 소주라고 얘기하지 마요 왜 사람 이름을 자꾸 그렇게 해요 이슬이 아 여러분들 저 이슬이랑 친해요 이제 그러지 마요 근데 참 이슬이 맛있긴 하지 않아요? 왜요? 난 소주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근데 소주를 되게 좋아해 어 그치 이슬은 참 이슬이지 제가 처음처럼 보다 참 이슬이 더 좋아해 어 타이미 형님 어서오세요 아 모바일이라 댓글을 좀 자주 못봅니다 죄송합니다 아 우리 회장님 어서오세요 매워 나 진짜 진우 없었지 진우 있기를 진짜 다행으로 생각해 너 진우 내 친구 아니었지? 하하하하 매워 어? 근데 약간 릴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좀 신맛어 지금 아 그래? 오랜만에 이제 메이저 맛을 이렇게 보러 나들이 나온 거잖아 오랜만에 오랜만에 외출이거든요 무슨 메이저야 또 아이 말해도 허벅지 좀 그만 만져 미친놈아 왜? 왜요? 아 이상하지 않아? 뭐가 이상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허벅지 만지는 거 이상해요? 맨살인데 자꾸 이렇게 허벅지에 맞지는데 아 그래? 아 그래? 안 이상한 거예요? 흠 미투 아니야? 제가 신고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무슨 미투야 아 그런가? 응 아 이제 공공 그 약간 공공 장소에서 흥기물란 아니야? 어우 꼼배 진짜 하하하하 그럼 나도 여자친구 생기면 안 줘야지 ㅋㅋㅋㅋф shakes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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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흑 그렇지 잘라 MARY 야 미리 올수록 좋은거야 레인 하나 해줄게 근데 릴리가 옛날에 페북스타가 된적이 있었는데 그게 그거 스트라이크 옆라인 스트라이크 쳐가지고 아니 골리면 못 치는데 옆라인? 그냥 가가지고 이렇게 골리면 떨어질 때 막 이렇게 가가지고 스트라이퍼 아니 근데 왜 자기 라인 아니고 옆라인을 옆라인 스트라이크 치지 않았어? 아 옆라인 말고 그 있잖아요 옆에 이렇게 그 있잖아요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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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어? 어 또랑 걷어 또랑이 또랑 같이 갈등하다가 다시 이렇게 벌어가지고 이렇게 치고 막 그러는데 아 너희는 또랑이라 그랬어? 우린 똥창이라 그랬는데 아 똥창은 약간 어감이 좀 헛소리 해줘 어 괜찮아 헛소리 해줘 서윤이 오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 서윤이 내 없는 거 하루 있지를 아세요 여러분들 늦을 겁니다 서윤이한테도 예 늦게 오라고 했어요 아 오늘 상금 있어? 어 백만원 바로 입금해준다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백만원인걸 몰라 모르고 왔어 그러니까 대부분 애들이 올 때는 그냥 최근 보러 가야지 왔다가 백만원 얘기하면 눈 돌아 백만원? 일비 기준 17,000개 백분석으로 써준가? 아 아니 돈으로 어 170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무슨 상금 백만원이예요? 네 기업 스폰 받아서 하는거야 이거 자신있어? 둥경설이니 감사합니다 아 둥경설이니 감사합니다 나도 오늘 출전하잖아 그래서 너 몇 쳐? 에버 몇이야? 나는 한 100 많이 못 쳐 100 진짜 코니 100정도 쳐요? 그럼 서윤이가 30침대니까 우리는 한 130이지 너 몇 쳐? 그게 뭐야? 꼴이 몇 쳐? 몇 점 나와? 몰라? 나 점수 몰라 아 오늘 또 선생님들도 있어 MK형도 오고 있는 그러니까 배우면 돼 사기에요? 70친다고요? 100원짜리 감사합니다 사구 몇 친다 했지? 사구? 왜 갑자기 사구가 나와? 아니 광고 못 쳐 야 너 여기가 지하라서 비도 오고 그래서 비도 오고 그래서 비도 오고 그래서 600킥 어? 600킥 아 이거 사실 500킥 야 대충하고 응 볼이랑 어 챙겨서 넘어와 알았어 볼이랑 저기 신발 갖고 와 응 릴리 왔어요 밥 먹였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릴리 와 릴리 왔어요 밥 먹였어요 아 아 아 이좌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죠 여러분들 화면 잘 보이시죠 여러분들 화면 멈쳤나요 잘 보이시죠? 안 보이시는 분들은 제접해 주세요. 긴가, 나 이거. 오늘 누구야? 한 명? 반선배? 반선배 오늘? 반선배 오면은 이리로 붙어서... 화면 잘 보이시죠? 화면 잘 보이시죠? 화면 잘 보이시죠? 누랑아, 축 좀 줘볼래요? 오케이 제가 한번 보세요. 앵글을 보세요. 누랑아, 저쪽에서. 네 문진이 형님, 나 커팅 좀 줘. 순식간도. 얘로 커팅 좀 줘. 3번, 3번. 3번, 3번. 네 누구 있어? 1번 어, 좋아! 좋아! 방금 좀 좋아! 방금 좀 갔냐고. 누가? 뭘 갔냐고 방금 꺼. 제표, 제표. 좋아, 좋아. 이 정도? 아우, 훌륭해요 훌륭해요 훌륭해요. 방법이 있었네. 형, 훅 좀 세게 좀 줘봐요. 준호 형, 최대한 훅만 최대한. 훅 많이 줘라고? 네, 최대한. 보자. 어... 괜찮아, 잘 보여. 그리고 딱 저 각도가 마지막 핀 앞에서 휘는게 잘 보여요. 어, 갖고 왔어? 신발 신고 와. 훅을 휘게 많이 휘게 하려는데. 어, 화면으로 한번 볼게요. 아, 진짜? 아이, 어떡해! 아이, 승질나네. 잘 지르셨어요? 똑같이 뭐. 야, 얼굴 좋아졌다. 근데 거기 살이 찐 거야, 빠진 거야? 쪘어요. 쪘지? 얼굴이 뱅글뱅글해져 버렸네. 아, 근데 오늘 애들 빨리 오는 거 봐. 여섯시까지 오라고 그랬는데 여섯시까지 왔어. 대박. 이거 진짜 간다. 미쳐, 이거 진짜. 좋아. 보여 보여. 여기서 또 컨트롤 해주니까. 작은 거 보여? 네, 더 잘 보여. 근데 네가 짝대기로 치면 더 잘 보여. 그니까 직선으로 가다가 휘는 게 더 잘 보여. 그러니까 끝으로 주는 게 아니야. 그렇지. 잠깐만, 나 짝대기 칠게. 어... 어... 그치. 근데 뭐 저렇게까지는 또 안 치니까. 몇 핏 남겨줘? 몇 핏 남겨줘? 아이, 그냥 뭐 하세요. 저 스페어 할게요. 들어갔다. 나이스! 나이스! 발 아파. 다 치고. 다 치고. 다 치고. 스페어 할게요. 너... 아, 볼륨하구나. 아우, 발 아파. 아, 저 볼륨하가 아니라 갖고... 아우, 엄지발가락 아파. 탈락. 탈락. 들어갔죠? 이야... 이제 훅도 조절해? 아, 그럼요. 후 컨트롤 합니다. 들어갔죠? 야, 서윤이도 좀 치지 않아? 30 치인데. 아, 왜? 나 오늘 1등 하려고 그랬는데... 손 없네. 몰라. MC나 시킨다. 나이스. 스트라이크 가자! 야! 헐. 좋다. 나이스! 나이스! 아우! 아우. 아우. 그게 안되냐. 아우 아파. 여러분... 발가락 빵빵 할거같아요, 지금. 아우. 왜 이래? 조절 좀 하네, 그래도. 아우. 아우. 아... 1점 빛나구나 자 먼저 시즌 저희 9시 시작합니다 이렇게 갈게요 콜 자 지금 일반 운동하러갖고 왜이래? 왜이렇게 줄였어? 이끌어졌어 마지막 실험 자 스페어 스페어 들어와 들어와 이쪽으로 죄송합니다 몰래원선이면 몰래원선이면 저 별로 못 쳐요 별로 못 치는건 얼마나 못 쳐요 최대한 연습해놔야 좋다 나이스 형 오늘 초점하시는거에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죠 연출이야 필름에도 거의 온거 같던데 왔어? 운영자들이 미친다 아니야 낫낫다 운영자들이 미친다 핑크색이야? 스피너네 미친다 좀만 죄송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선수잖아 연습 빡세게 해 공격 연출이 나 안 해봤어, 오빠 어떻게 해야 돼? 시작! 오 잘친다! 릴리야 손톱 봐봐 나 진짜 한 번도 안 해보고 손톱 봐봐 아 괜찮아 저 스페어 만한 일단은 볼링 칠 때 첫 번째 지금 여기는 물어볼지만 옆에 사람도 쫙 있잖아 원래 옆에 사람도 올라가면 쓰면 안 돼요 아 진짜? 잘한다 얘 잘하네 지금 연습해 먼저 해봐 가운데로 그냥 던져 일자로 가운데로 두 손으로 다 치고 혹시 선 넘어가면 파울이니? 그럼 없어 너무 넘지마 귀여워 진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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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냐 백만원 백만원 어떻게 해봐 진호야 해봐 진호야 화내지 말고 아니야 아니야 화났났어 해봐 한번 오빠가 해봐 자 잘 봐 우리는 일자로 던지잖아 자 다음으로 해서 두 손으로 이렇게 딱 받쳐야 윗손은 거들풍 윗손은 거들풍 일자로 가 일자로 가서 그냥 일자로 그냥 일자로만 내가 지금 신발을 안 신고 있어 안 믿고 나서 그렇지 신발 신어야 되십니까 휴식간도 대박 나 모니터 어딨어 오! 그래! 이거야! 오! 스크래 스크래 하지마 볼 줄 내가 말한게 이거야 이동할 때 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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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게 뭐야 선무당이 사람삼네 아 이거 안된다 뭐지 안되냐 뭐지 안되냐 피엠매 잘 쳐? 몰라 가야 돼 피엠매 사람 아니야? 하하하하하하 아 사람 아니야? 아 그래요? 피엠매 차 어디서 피엠매 와 코지 잘 치네 좀 신기하다 한 번만 딱 하고 한 번씩만 딱 하고 내려가면 정면을 벽으로 벽으로 조개해줘 오! 오! 잘치다 서윤이가 있어서 아 진호 오! 오! 에스티아는 포기해야 돼 뭘 포기해야 돼? 이거 한 번 처리 한 번 해볼게 천천히 해 시간만 한 오! 잘 들어갔다 나이스 야 너네 이렇게만 하면 강력한 우승은 거지 보여주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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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리 안 해? 한 번 더 한 번 더 힘 너무 빼지마 이제 근데 오빠 알지 최군이 바쁘니까 실력이 아니라 뽀로기 뭐 뽀로도 실력이 그래서 딱 맞추고 근데 오빠 자리를 어떻게 해야 돼? 스태프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살다 그럼 여기서 풀이 몇 번이든 몇 번이든 한 번 한 번 썼는데 안 돼? 어차피 우측으로 가니까 오케이 오케이 아 저렇게 던져서 해도 돼? 아니 안 되지 아 안 돼? 안 되잖아 나 진짜 이제 딱 마지막이야 어 또윤아 지하 1층으로 내려와 지하 1층이면 여기 프라이브점으로 들어와 잘하는데? 근데 이게 아고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바르고 이렇게 하고 그런게 없어 탈현아 너 이 배술이야? 이걸로 리프트 꼬림장 안으로 좋아 근데 막 다들 엄청 잘하는 거 잘하는 거 잘할 거 같은데 우와 뭐야 잘하는데 꼬림장 안 봤어? 어 맞아 꼬림장 어 사람도 올림치고 있어? 꼬림치고 있어? 네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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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현아 쉬어 쉬어 프라이드 좋아 프라이드 좋아 좋아 어 여기야 서윤님 되게 오랜만에 있네 정사? 어 야 장비 갖고 있는 거야 장비도 있어? 야 너 장비도 있어? 어 안녕하세요 어 서윤아 안기 봤어? 서윤아 안기 봤어? 서윤아 우와 대박이야 서윤이예요 여러분들 서윤이 장비 맞췄어 서윤이 장비 맞췄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둘이 알아? 서윤이랑 알아? 네 내가 한번 방송했었어 아 그래? 됐고 여주씨고 릴리 나이가 어려 제일 꼬맹이니까 니가 나 여기서 제일 언니구나 오늘? 저 33년도 민찌가 안 돼? 요즘은 민찌가요? 안 믿어 우리는 좀 안 믿어 그래 서윤이 몇 다? 나 28 니가 제일 언니야? 왜? 아니야 근데 누구지? 아 뭐야 방송 켰었어? 어 아 이거 연습방송 아하 아니 먹고 사는 거야 그거 누구지? 손님이 좋은 거야 어 그럼 나랑 좋은 거야 그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발 신고해 어? 오늘 MC니까 백피디형 알지? 오빠 나 이거 진짜 좋은 거 샀지? 어 자랑했어 오빠가 사람들한테 자랑해줘 와 서윤이 준비송 봐 이거지 나 열심히 하려고 이거 샀어요 형 그래도 서윤이가 오늘 좀 MC롤 맡아서 해야 돼 너네 6명도 MC야 아 근데 얘 위주로 좀 많이 하려고 아니야 저는 그렇게 해요 아니 서윤이 어떻게 안 시켜줘 지가 하고 니가 해야 돼 어 지가 따먹어 너 그래서 섭외한 거야 응 백 안 넣었는데 저기 해봐 오빠 나 이거 알려주면 언제 나 사실 장비 사고 한 번도 안 썼단 말이야 어? 장비를 사고 안 썼다고? 어 나 장비 측이거든 아니 장비만 풀 퍼치고 한 번도 안 써봤다고? 응 왜 이제부터 열심히 하려고 문진이 형 제발 한번 꺼내봐 신발부 샀어 신발부 신발부 샀어? 신발부 샀어? 아니 근데 장비만 사면 나한테 신발부 샀어? 나한테 신발부 샀어? 요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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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 번도 신었는데 요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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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아 아까 아까 요라이 내가 출력으로 주네 냄새나? 요라이 안 날텐데 출력으로 가져받으시고 요라이 요라이 안 날텐데 아까 잠깐 신었던거 어때? 요거 오빠 요거 요라이 고랑아 앞에가 손 아물 흔들어가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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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나 진짜 제모.. 야.. 왁싱 다 있어 나 어쩌라고.. 이거 드라인 아닌 것 같아요 어? 아니야? 오빠 이거 봐 잠시만요 오빠! 오빠 알려줘 오빠랑 나도 챙기 100만원이야 어? 진짜로? 봐봐 애들이 모르고 오네 다 100만원이야? 어 나 진짜 열심히 해야 돼 그래 장비하면 차 봐 신발은 입었지 뭐 이거 신고 화장실 갈 때는 이거 슬리퍼 조심하고 네? 야 열 줄도 몰라? 아니 알아 오빠 오빠 나 이 화장실 골은? 마이볼 맞췄어? 응 드러지 들어 봐 야 안 무거워? 무거워 몇 파운드야? 14 와 되게 수워? 손가락 껴봐 껴다 껴다 해봐 손가락만 괜찮아? 빠져? 그러니까 뽀뽀하지 여기 맞췄어? 여기 맞췄어? 여기 맞췄어? 여기 맞췄어? 오케이 그 다음에 없는데? 아대 맞췄다며 아대는 안 할래 그래 하지마 이리워 가봐 해봐 해봐 오빠 나 진짜 어 나 볼게 잠깐만 아니 13파운드 너무 무거운 거라 했는데 아 그래 천천히 안 다치게 손목 한 번이야 굴리기 전에 볼 내려놔 봐 볼 내려놔 봐 볼 내려놔 봐 내려놔 내려놔 손목 다치게 왜냐면 처음하면 다쳐 허리 운동해 허리 운동 허리 운동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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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붙여서 어 켜 켜 나 손목 굳이 오빠 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랑 나랑 오빠 요새 외로워? 진짜? 이 새끼가 모르냐? 알지 나 소개팅 해줘 미안 안 다치게 난 여기 붙이거든 어 오케이 살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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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일부러 그런 거야 알지? 어 사람들이 깜짝 놀라라고 처음 치는 거 어 왜냐면 대부분은 못 굴려 아예 아 진짜? 볼을 떨구는데 넌 지금 굴렸잖아 아 오케이 일부러 그런 거 알지? 아 그럼 지금 진짜 제대로 치다 에임 맞춘다고 생각하고 가보자 에임? 어 그렇지 저기가 헤드야 저 가운데 1번 핀이 헤드야 가자 서박아 서박아 그렇지 좋아 어 좋아 좋아 골은 안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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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전도 안 연습인데 다시 다시 아델을 서긴 했어? 어 아델을 끼고 한번 해볼까 그러면? 아니 그냥 해보자 그래 어 좋다 어 마이볼 좋아 오케이 아 이게 내가 아 목적으로 오셔서 그래 다운으로 맞추면 되겠네 그치 자세 나와줄게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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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멋있게 하고 왔어 안녕하세요 이리 와 꽃님아 이거 잘해? 아니 잘 못해 한 70 70? 어? 70점 나온대 야 야 우리 아직 전부 다 볼링화 신어? 아 아 예 필맨 볼링화 아 나 65 네 그럼 오늘 신발보다 짧게 신어줘야 돼요? 예 짧아서 이거 팔팀 여쭤만 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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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형 형 형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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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좋아져 나 못먹고 어 하고있어 너 재질이 있어 재질이 있어 어 잘 샀어? 나 없이 해봐 해봐 지금 오빠가 잡아준대로 연습 많이 한거 아니야 또? 야 속 괜찮아? 아 미친새끼 너 몇시까지 먹었어? 3시 호호호호호호 자 지금 떠윤아 지금 또 마지막에 굴린대 이렇게 던져버린다 최대한 정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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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을 최대한 팔을 최대한 칫솔을 살려줘 어깨 정면 네? 이거 65야? 왜 이렇게 커? 60 60? 어 다른 사람들 연습해야 되니까 꽃님이 더 연습해 네 어 근데 너는 왜 이거 맞출때 사람 그걸 팔아먹으려고 비싼거 맞춰준거 아니야? 왜 무거운거를 얘한테 아 공구 갖고 와야돼 어 팀... 그대로 해? 우선 그거 준호형이 맞춰줄 건데 어? 오케이 그거 봐봐 이정도만 하면 돼 이 정도? 이거 한 번만 더 해봐 그럼 네가 다 믿긴거야 오빠가 지금 얘기한거 응 어 오케이 한번만 더 해 내가 있는거 빼셔가고 저기 보여줘? 내가 한판만 이거 한번만 더하면 이제 오빠 안가리켜줬어 뽀로기 아니라는걸 보여줘봐 기억해 내가 알려준거 어깨 마지막 놀 때 돌아가지 말고 3 2 1 잡고 어깨 지금도 마지막에 손목 놔버렸거든 근데 지금 중요한거 니가 굴리잖아 처음에 했던 또락으로 안가잖아 장족의 발전이야 아니 하나도 안가르쳐주니 와 서윤이라고 그냥 다같이 서윤이에요 오늘 서윤이랑 나랑 편이니까 내 볼이 너무 무거우니까 니가 마지막에 컨트롤이 안되는거야 그럼 오늘 혹시 동생들거 7파운드 이런거 한번 굴려봐봐 너한테 맞는지 한번 봐봐 메피라 신발 어 신었네 와 진짜 까지 내는 야 발전한거야 메피리 야 발전한거야 메피리 진짜요? 나 60이야 60 가볍다 서윤아 예? 지금 가볍지? 뭐 가볍지? 뭐 가볍지? 뭐 가볍지? 뭐 가볍지? 뭐 가볍지? 짜증나 너 왜 이렇게 못한거야 한 번 사볼래 한 번 사볼래 나 팔 쳐도 돼? 응 와 꽃잎이 너무 잘해 우와 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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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만원 타갈려고 그러는데 응 나 큰오빠 잘하겠지? 후니가 제일 잘해 진수 잘해 응 진수 잘해 그러면 큰오빠도 나랑 나랑 다 붙임하면 나도 백만원이야 만약 큰오빠 1등 하나 진짜? 아싸 아싸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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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만원 백만원 제발 인당 백만원이겠지? 하하하 호니가 너무 무겁다 야 자네 어 나 허리가 너무 아프다 시민이 너무 아프다 어 안녕하세요 또 하나 구로세 이 그렇게 그니까 팀당 백이면 50개 50개 이긴 팀이 백만원 너무 잘하는데? 아니 페인메 그 구조가 너무 오네 제걸로 한다 나보다 잘해? 그리고 카메라 때문에 못 치지 이제 영미를 못 치고 어디 가겠어? 내가 봤는데 재밌어 재밌어 윤서야 이거 치우자 서연아 이거 뒤로 치워놓게 나 진짜 현장에서 PD 했는데 처음 봤다 아직 나오면 안되지 않아? 물이 바뀌었어 몰래 온 거잖아 몰래 온 손님인데 어떤 새끼가 대놓고 몰래 온 손님이라고 얘기해서 딱 봐도 영민이네 그 새끼 내가 죽일라고 뭐야 다 잘하네 좋아 윤서야 맞추기만 하네 무게를 너한테 맞는 걸로 쳐야지 괜찮아 괜찮아 이거 다음에 한번 해 시장님 하나씩 좋아요 콩이랑 허벅도 너무 아픈데? 나 지금 허리랑 엉덩이랑 엄청 아파 해봐 이제 해봐 진우야 해봐 먹어봐 해봐 연습 많이 해 파워벌링 으응 뭐야 시발 파워벌링이야? 파워벌링 아 나 여기가 안 미끄러지는데 안 미끄러지는데 야 넌 원래 볼링을 좀 쳐맞나보네 와 와 해봐 이제 사람 없어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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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이리와 해봐 이리와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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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좋아 나이스 이 정도 봐 너무 약하게 굴러가네 아니 아니 이 정도만 하면 돼 솔직히 파워보다는 방향성이야 오케이 오케이 대파 대파 어 저거 잠시 아 난 멈춰야 돼 어 두벌씩 치는 거 같아 아 진짜해 뭐야 한 명 멈출 거 같아 어 멈췄다 멈췄다 봐봐 이거 안 그래 멈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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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잡아야 돼 너무 세게 하다가 예쁘게 치우니까 나 처음 참 그냥 아 그래 형, 피셀 라인 근처 어떤 걸 확인 좀 해주세요 여기 팀이 너무 잘해, 왜 이렇게 잘해요 포로우 너무 기복이 심해요 한 규만 맞춰면 되겠다 저기 떨어지지 네 근데 에프에 통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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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줬 아, 아니, 아니, 아니 한 번만 방영상, 방영상 오케이? 방영상 아, 어리 아파 방영상 형, 형, 형이 뭐 했어도 될까요? 어디서 보고 있어? 왜 오진 마 화면 왜 넘쳤냐 모니터 하던지 이게, 형? 으만 못했으면 되잖아요, 형 오, 뭐야, 뭐야 잠깐만 10끼씩 맛을 드립니다 나 한 번 먹을래? 이거 pgm, pgm 드론 맞아요 기현아, 중장? 네 캐릭터가 다 나고 네 맞다, 맞았어 와, 근데 수영아, 이렇게 하면은 우리 꼴등이야 채희 언니 어? 자, 형님! 아, 그냥 까! 아, 어쩔 수 없어 아, 원래 오늘 저희 몰래온 bj찍집에서 한 명 한 명 조커로 깔라고 그랬는데 영모 bj새끼가 방송에서 집 온다고 까가지고 오늘 제가 영미리 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몰래온 손님 중에 한 명 오, 잡았네? 오, 얼굴 너무 부어가지고 왜왜왜? 어제 술 먹어서 어제 방송에서 술을 먹었더니 너무 과해가지고 다 부어가지고 오빵 같았다고 예뻐졌네 오빠 생일파티 때 말을 많이 못한 것 같은데 생일식 하면은 고맙다, 그때 와줘서 너무 고맙다 앞에 리턴 좀 주세요 리턴 나와요? 리턴 리턴 나와요? 잠깐만 이거 못찾네 ière임뺐놓은거 확인해 보세요 응 이거 여캠 조명이야 여캠 조명 티 Oakley 확인해 놓ו게요 시안은 혹시 우결같은거 마음있어? 우결이야 어제도 저희 팬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우결같은거 해보면 어떻게 했냐고 나랑 어때? 진짜로? 응 오빠 저.. 아빈데? 선은아! 오빠 오늘 들어온 사람마다 얘기하면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거야 오 0점 잡았네 30만원 시아는 볼링 좀 해봤어? 저 예전에 썼는데 지금은 못 찍고 예전에 너 커플링 아니야? 어디가요? 어디가 커플링 그게 아이디인데? 방송 아이디? 근데 오늘 옷을 남자친구 셔츠 입고 온 것처럼 입고 왔네 약간 여친구 아닌가요? 귀여운 스타일 그 느낌 남자친구랑 데이트하고 다음날 오빠 옷 입은 다음에 오빠 한번 모닝룩 오 이쁘다 꽃님이 연습좀 해 일단 이거 볼링 여기서 준 순발 손톱 왜요? 아이 손톱 부러져 깎아야 돼요? 아이 깎은게 아니고 기다려봐 오빠 테이핑 해줄게 아 정말 오빠 그럼 2선부터 해야돼 아니 너 무슨 손제비야 자 여기 엄지 좀 삽돼서 상단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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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한번 해봐봐 좀 중앙 좀 해봐봐 다시 한번 해봐봐 다시 한번 해봐봐 좀 중앙 좀 해봐봐 좀 이따 내가 전문가한테 딱 들기 다쳐 뭐하니가 이거야 이거 남자가 내 손 맞지 않고 아 아니 아 여러분 이거는 해줘야돼 왜냐면 이거 풀어지기 때문에 왜냐면 이거 풀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뒤져봐봐 조금만 뒤져봐봐 오케이 제 방송 나왔는데 닫히면 안되잖아요 이거 많이 스프레이 오케이 됐어 이런거 약간 잘하는 사람이 해야되는거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이 감는거 아니에요? 내가 잘 감아 3500 다시 네? 왜요? 아 수작이 아니고 여러분들 이거는 다 치거든 이거는 원래 이렇게 하는거에요 게스트들 나오면 다시 봐요 손은 왜이렇게 두꺼워요? 내 마음이지 손가락이 왜이렇게 두껍지? 어 손가락 장난 잘해요 엔지 엔지 손가락이 두꺼워 수정이 손톱봐봐 육회? 어 수정이 합쳐 수정 한번 빼봐봐 여기다 가요 어디갔지? 어 어디갔지? 어 우리는 수사로 맞춰 3200 3200 맞춰보고 하자 아니 붙어야돼가지고 뜯어줘 3200 오케이 됐어 원래 잘 붙으려면 이렇게 되는거 아니에요? 잘 붙으려면 이렇게 하고 있잖아 잘 붙으려면 이렇게 하고 있잖아 남자친구 있냐? 3200으로 맞추면 돼 3200으로 맞추면 돼 3200으로 맞추면 돼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미쳤나봐 그새끼 진짜 보고있지 너 이 새끼야 진짜 빡쳤다 이 새끼가 프로그램 다 만들어놨는데 수포라고 지X이야 으악 네? 잘못 붙였다고요? 봐봐 그러네 오 맞네 볼링이 안쓰면 손가락에 박았네 아 우리 챙애준아 오늘 또 어? 왜왜왜왜. 제가 어디갔어? 영민이. 몰려온 손님이 아니고 늦게온 손님인데? 아 왜왜왜. 왜왜왜. 테이프. 최하. 동물. 동물 타고 간거에요? 아니요. 적어도 돼? 네. 많이 적어. 너무 웃겨가지고. 네. 오늘도 돼? 신선했어. 신선아. 이 카메라 같은데. 진짜로. 아. 아 죄송합니다. 웃길라고. 아 누나. 볼링 안해봤어요? 와 엄마 오늘 처음 친다고? 네 오빠. 다행이다. 너 손톱 이리로 와봐. 너 손톱 8번 키느냐? 배그 손톱이네? 응. 오. 아 이거 큰아. 네일 튀어나와. 배그 손톱. 오. 원투 뭐에요 원투? 왜 손잡이네? 손요? 이거 저거 땡겨 그러죠? 카메라 달라져. 색값 튀는 거. 시아랑 알아? 시아가 몇 살이지? 어? 니가 언니네. 너는. 원희도 좋잖아. 8번 좀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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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 아프리카 파트너 비제이. 아 알죠 알죠. 파트너 비제이. 어? 아 서윤이가 파트너 비제이가 아니라고? 어 나 이건 감화 못 있겠는데 왜? 원투요? 왜요? 원하래 들어온다 잘렸었다는데? 원하래 하래 들어와 아 죄송합니다 둘이 악수해 아 서윤이 싫어? 포함은 너무 좋죠? 포 이거죠? 포 이거죠? 아 너 맞다 너 중국같다 이 새끼야 데뷔 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 아 근데 이제 서윤이도 팝이 가자 가자 세븐이요 오케이 감독님 저 팝을 씩 세븐이나 소평하고 비침 한 번 더 해주세요 네 저 원투 선생님 뽑아주세요 DJ를 할 때는 편하게 말해드려요 제가 동생이라서 DJ랑 친하게 지내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만큼 적을 안 드는 게 중요해요 적을 안 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서윤이 같은 애를 적을 두면 안 돼요 아프리카 여자 BJ들 사이에서 서윤이랑 적이 된다는 거 정말 아 진짜 맞는 말이에요 이런 애들하고 진짜 진짜 듣지마요 아들 스타일이라서 들으면 끝도 없어 그냥 한 시간 두 시간 얘는 지 혼자 사이 안 좋으면 그걸로 끝내면 되는데 얘랑 사이 안 좋지 그러면 끝이야 BJ들 할 때 끝이에요? 왜? 아니 농담인데? 진짠가? 나 짱 쓸래? 진짠가 보네 뭐 질려? 질려? 응 질려 나 질려는 거 없어 어어 질려? 어어 찔리는 거 같아 너네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다 먹을래? 응 지금 사러 갔는데 아니야 우리가 사 누가 사러 갔어? 나 손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누가 사러 갔어? 내리는 거 없어 진짜 카드는? 안 돼 안 돼 이거 우리 걸로 해야돼 수정아 아 부졌네 아씨 다지도 않고 아 그래? 니가 갔다 와 걱정 내리려는데 맞아 빨리 가 출발해줘 와 왜 이렇게 커피 왜 이렇게 커피 왜 이렇게 급등해? 정오빠 살 더 쪘어 진짜 돈 안 쓰려고 수작 부리고 있어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진짜 분식간도 조금만 더 더 들어가지고 죄송해요 아니 줄 조금 더 들어가라고 짜려가지고 질려가지고 재밌어요 오케오케오케 아직은? 아직은? 최선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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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신경하지 말고 끝이야 최선이야 최선이야 아니 저도 최선이야 최선이야 아무것도 안 봤는데 너도 장성현 내가 봤을 때 의자 좀 떼야 돼 저 장식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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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야 이거 좀 떼잖아 이거 뒤로 밀어버리면 바로 부터 소리 너무 악해가지고 큰일났네 아 진짜 저 흘발같아 아니야 자 잠깐만 잠깐만 일어날게 잠깐만 서현아 잠깐만 일어봐 내 머리가 깔간대 아 방송들 하시라고요 여기 커플 진짜 커플 네 네 진짜 진짜 커플 두 분인데 네 진짜 어 촬영 거부인가요? 손톱 괜찮아 태핑해서 네 아 아 아메리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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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CF 찍으시는 것 같아요 오버에 빨리 찍어 네 아하 오랜만에 보시니 어 서현아 오지마 어? 자 오늘 핀 3개 있으면 되고요 현장 싱크 맞출 거 말 타만 주세요 다들 존잘이라고 아 감사합니다 네 조명 다가리 아 들켰어요? 아 네 피해 드릴게요 진우가 이쪽에 우람아 너 센터에 좀 앉아 네 우리 소리 좀 테스트할게 네 와 유샤아 센터에 좀 앉아주고 체야 너 이쪽에 오른쪽 우와 어 그 다음에 서현아 너 가운데 앉으면 되고 그 다음에 릴리 왼쪽에 앉으면 여기 동물도 참가할 수 있어요? 아 그럼요 아 동물 동물이 어떻게 참가할 수 있죠? 어? 본인도 사람 아니잖아요 아니 같이 굴러 갈 거 같은데 아 그래요? 네 본인도 로봇 아니세요? 아니 공이랑 같이 굴러 가는 거 아니에요 아버님 아니셨어요? 어 아 동물이라뇨 아니 그리고 죄송한데 아 요즘에 별풍선 많이 안 받으세요? 어 티셔츠 찢어진 거 입고 오는 거 좀 이거 너무 아 죄송한데 이거 네 굳이 빈티지 라인이라고 원래 찢어져 있는 건데요? 상관없어요? 저기 어머 이분 진짜 아하 그래요? 네 그럼 좀 더 찢어드려도 돼요? 아니 여기도 여기도 찢는 거 있고 여기도 찢는 거 있는데요 굳이 빈티지 라인 아 그러면 빈티지 라인 좀 잡아드릴게요 아 좀 찢어드릴게요? 네 괜찮아요 아 애씨 괜찮다니까요 아 저도 지금 찢어드려도 돼요? 뭘요? 아 제 눈 때문에 안될 거 같아요 어 이거 구찌마 짝종 아니에요? 굳이 아니에요 굳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짭이긴 해요 네 아 그게 짭이에요? 네 이미테이션 에이티 어? 겨드랑이 제모 안 하셨어요? 아니요 했는데요 한올 나왔는데요 진심인데요 아 저 죄송한데 네 겨드랑이 털이 안나서 한올만 나요 아 그걸 보셨나? 아 진짜 한올 있어요 아 진짜 고등학교 교장생인 줄 알았어요 네 아 뽑아주시면 안돼요? 아 아 저 한올만 나요 에이티 어? 겨드랑이 제모 안 하셨어요? 어? 아니요 했는데요 한올 나왔는데요 아 진심인데요 아 저 죄송한데 겨드랑이 털이 안나서 스트라이킹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 MC를 맡은 서윤입니다 시작 오빠가 해 생활스포츠에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볼링 최근에 스트라이킹 최근입니다 오늘 특별히 저랑 특별 MC를 맡을 아 우리 여성 BJ부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윤이예요 안녕하세요 네 이미 많은 분들이 서윤님을 알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콘텐츠를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볼링이죠 볼링은 핀만 잘 써뜨리면 되죠 아 겜비리언 진짜 미치겠네 뭐하는거야 네 볼링 맞죠 볼링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있어 볼링을 어떻게 설명해 좋습니다 볼링은 어떤 경기의 룰로 진행이 될지 아 깨주인 바가 떠유니게 감사합니다 네 진짜로? 네 아 BJ분 아 시청자분 자 볼링에 볼링핀은 총 몇 개의 핀이 위에 있나요? 몰라요 몇 개 있나요? 열 개 열 개요? 아 이제 알았어 오늘 처음에요 볼링에서 어프로치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프로치요? 네 그냥 빡대가리로 가 그냥 업어치기요 뭐 이러면 그냥 그렇게 해봐 아무것도 어프로치가 뭐죠? 야 어 아프로치기 이런거인거에요? 아 진짜 지코형 베비 만들기 전에 얘 팝이 만든거에요 지코형 베비 만드는거보다 힘든거 같은데 아니 아프로치기 이런거 아닌가요? 내가 올해 안에 너 팝이 만든다 그럼 넌 날 뭐해줄래? 나한테 하라는거 있잖아 잠깐만요 나 자동으로 했잖아 소리띠 아 이거 노출이야? 키우는데 쓰리에서? 아 우리 준호형 멋있는 모습 이런걸 찍어줘야돼 현장 원쓰리만 원쓰리만 잡아주면 될것 같아요 어 어차피 지금 몸 더블이랑 말이야 아 그니까 위에다 있잖아 나는 어차피 화이트 와 진짜 성남탄료 복구람 아니야? 자 진짜 성남탄료 복구우 아니야? 진짜로? 그런데 성남탄료야 빨리 오잖아요 진짜 다리 도저히 안 남아 으어? 돈벌레 아니야? 나도 털에 쳐줘 아니 뽑아주면 안돼 아 털 없네? 나 왁칭 다 했어 아니 자취확신 하는거 아니야? 머리털도 없는거 아니야? 아 진짜? 니가 그렇게 하면 이상해지잖아 니가 너무 이상해지잖아 엠지 엠지 형아 가시라고요 역시 제일 엠지인데요 오늘 셀스 신었네? 나 진짜 짧다 너 쫙 뻗어봐 오 이쪽 길어버린다 왜세요? 오빠도 나랑 비슷한거 같은데? 많이 길지 니가 반바지니까 길어버린거지 와 오빠도 진짜 짧다 오빠는 짧고 길다 5천치인데? 비슷한거 같은데? 왜 신코기 아니야? 아니다 빨리 대쉬콕이 하자 대쉬콕이 대쉬콕이는 귀엽잖아 대쉬콕이 어때? 아 이 새끼 존나 귀엽네 너 내꺼 할래? 아니 미쳤어? 내 인생 망하라고? 아니 싫어 나 인생 망하라고 싫어 아니 뭐 엔터세요? 아니 엔터 하나 차게 치지 그러세요 귀여워 대충 대충 떨어지네 아 유튜브 다 보시면요 바람 뜨는구나 그게 야광 바람 뜨는건데 어 그러니까 여기 살짝 노랗긴 한데 원 투 쓰리 자 포요 파이브요 파이브요 아 지금 파이브가 조금 노랗긴 한데 아 쨍할 수 없겠네 식스요? 세븐이요 네 식스요 식스요 넌 20세요? 네 오 예쁘게 나온다 조명 좋다 오늘 그치? 여캠들이 많이 나와서 조명 일부러 센거 어느정도 조명이 세냐면 여러분들 카메라로 찍으면 이 정도야 됐죠? 어제 파이브 시스템 따고 싶었어 아 이제 여캠들 뭐 케어해드던 시대는 갔어? 아 미안한데 조명발이라면 오바가 나 그냥 피비오빠처럼 나와야지 오빠는 그냥 오빠야 돼지일 뿐이야 대빈씨는 없어 대빈씨는 없어 조명발이야 아니 달로 잡아 딱 봐도 봐봐 아니 지금 아니 너 왜 봐봐 너 나 좋아하냐? 왜 자꾸 나는 시비를 하냐? 아니 왜? 시비를 좋아하는 거야? 어렸을 때 여러분들 마음에 들면 괜히 모난 소리하고 이러지 않아요? 아니 왜 그냥 놀리고 싶어서 그런건데 아닌데 이 새끼 나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오빠가 자꾸 헷갈려하는 거야 여자들한테 조금만 뭐 조금만 좀 맞춰라 조금만 조금만 그럼 미리 알려주던가 네가 자팬이요 자팬이요 아 이쁘다고 이쁘니까 아 여기도 좀 줄어 다 같이 사네 응 자 자팬이요 자팬이요 아 빛띵만 어서오세요 필메 여기 있어요 자팬이요 하루만에 열혈 됐다며? 진짜로? 펌프리카 열혈이래 펌프리카 결혼하잖아 형 지금 애들 연습해도 되죠? 연습해 잘 친다네 오빠 진짜 조용히 해 얘 잘 친다고 하라고 오빠 진짜 조용히 하라고 여러분들 서현이 키 진짜 작다 진짜 칠만하다 진짜요? 와 여러분들 진짜 9시 와 우리 삐삐님 삼삼치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짠 지구 놔줘 지구 놔줘 어? 오빠 누렀지? 누렀지? 응 잘한다 잘했어 잘했어 저거 스태어 처리하자 와 그럼 정원 오빠가 스페어 처리하지 뭐란 뭐라 상관없어 카메라 세대가 돌려 너 내가 금단말 좋아한다는 소리 듣고 머리 간발로 깎은거야? X-O-A 하하 U-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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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아 이거 이쁘다 넷게 하하하하 용돈 줘야지 어 안돼 해봐 해보세요 아놔 하하하하하하 이거 되었지? 와 만원 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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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준거 아니야 웨이브에서 준거야 아빠 아 잠깐만 카메라에서 해야지 근데 그것도 뭐가 있냐면은 아 아주머니 만원 주세요 제 눈사네 돼지 비계 같은 놈이 꼼기네 돼지 비계 놈이 아 준수하 그렇지 여자가 치고 남자가 치고 남자가 치고 나서 남자 정신에 막상의 영향을 그치 그거 좀 많이 해주시더라 아 먹어봐 돼지 비계 같은 놈 돼지 비계 나가신다 하하하하 돼지 국밥 만들러 나간다 하하하하 가자 가자 국밥 하나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국밥 하나요 하하하하 우와 뭐야 와 김치찜찜이 이파리개 춥! 따악 웨이브 해야지 웨이브 해야지 웨이브 해야지 살짝만 아 연습 안하시나요? 아 연습 안하시나요? 아 연습 안하시나요? 아 연습 안하시나요? 아 못 아프라니까 네? 아 죄송해요 저는 비춰달라고 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연습 안하시나요? 아 진짜 비춰달라고 하셨어요 아까 야 지금 여기 옆에 비춰도 돼 어? 옆에서 쳐도 돼 네 지금 실력을 비축해드리겠습니다 나이스! 어? 괜찮아요 나이스 안녕 감이 있네 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졸리셨으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오늘 뒷풀이가 고민중이야 갈까 언니가? 뒷풀이해요? 아 몰랐어 진짜? 어 가자 잠깐 홍나물 파는 거 봤어 아 진짜 힘들었어 우리 너 홍나물 팔자 아 이쁜이다 이쁜이 감사합니다 이쁜이 감사합니다 이쁜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너 앞머리 진짜 귀엽다 이런 안 잘랐대 앞머리 이렇게 귀엽다 이런 거 어울리는 사람 진짜 흔치 않아 웬만한 얼굴에 맞지 언니 감사합니다 연습할게요 네 볼링 잘 추세요 네 네 시아 언니의 오늘 처음이래 아까 여기 있다가 한번 놓고 봤어 처음이래 볼링 아니에요 오늘 볼링 처음 추세요? 그건 아닌데 안심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거의 처음이라 다 같이 추세요 알고보니 에이스 아니야? 그니까 진짜 한 스무 살 때 추고 근데 원래 막 살살 치면서 잘 치는 그런 거 있지 않나 아 진짜? 다꾸어스 진짜 좋았어 뭘 하추도 부르는 사람이 맞히면 하추도 아 맞아 특히 김밥 때 커피 왔다 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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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1등이야? 꼴등이야! 나이스! 아 진짜 꼴등이야! 근데 이렇게 막 아! 너는 남자한테 있으면 뭔가 쬐끔해서 너무 길어 나랑 이대요? 이런 게 주약이기도 하죠? 좋겠다! 꾹허서 오오오! 키 작은 거 좋아한 사이 그래서 다 꾹허시켜 야 너네 진짜 타입하다 진짜 얘는 완전 정이더라 근데 혹시 이 가방이? 야 오늘 모르겠다 영민이도 잘해 다르게 언제 와? 아 이 새끼가 지코 형 몇 살일까? 야 나한테 형이 몇 시작이야? 아홉 시작까지 나한테 어 그러면 한 여덟 시 미신새끼야 내가 몇 시까지 오랬어 그러면 일곱 시 장난하네 그랬더니 일곱 시 반까지 가겠습니다 아 피르메가 오늘 구멍이다 피르메오빠 일부러 꼴찌하려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일부러 판 까는 걸 수도 있어 어 오빠 이거 손톱잡은 뭐예요? 어? 손톱잡은 뭐예요? 누가 멈춰진 거 같은데 너도 보라 시작했냐 혹시? 어 보라 BJ 맹캐로 나가 나를 또 보라잖아 여캠이지 나랑 다른 그런 넌 깸비력이잖아 난 잡캠 난 여캠 아니지 약간 깨박이 보는 느낌이야 신기해 어 잘하더라 너 나랑 킬 내기 할래? 어 10킬 내기 어? 10킬 아 못해 그러면 3일 걸려 하자 안돼 50킬 3일 걸려 아 누가 좋고 있어 시아는 술 먹어서 지금 정신이 좀 없는 거 같아 약만 했어 와 술이 왔겠어 얼마라도 좋겠는데 아 어제? 어 소맥으로 한 병 와 진짜? 오늘 끝나고 회식 저한테 말 안해 주셨던데 오빠한테 어제 회식이 있다 나 오늘 너 오는지도 몰랐어 어? 나한테도 말 안해 주던데 근데 회식 나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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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그러셨는데 나중에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해 주실 수 있어요 원래 여자한테 다 잘해요 아니 근데 한 명이라도 건지려고 어? 무슨 소리야 나 완전 로맨스 가이야 무슨 소리야 내가 하는 거 봐 누가 보면 뭐 여자한테 다 잘하잖아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건지려고 아이씨! 아 왜 저 길었나 이러고 딱 싫은 거 아니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뭔 소리긴 순해보연 너만 차 네네 오빠가 좋아하고 오빠가 찡찡 되니까 어? 아니 나 여자한테 찡찡 된다고 아니 아니 오빠 맨날 나한테 전화 끊을 때 서윤아 나랑 살펴준잖아 맨날 이러고 끊잖아 어 여기 있었어 아 이거 없네 진짜 야 왜 그거야 니가 먼저 나한테 호감을 어? 내가 언제 해 니가 나한테 먼저 전화해서 오빠 저랑 공방 뭐 하나 하면 안 돼요? 이러면서 어? 뭐 낮에 만나서 커피 먹자 그러고 아니 오빠 오빠가 이랬잖아 나한테 유튜브 하나 같이 진짜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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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오빠 시간대에 연락해 이래서 그래 알았어 연락해 커피한테 하면 그게 왜 와미는 소리야 그냥 일적인 거지 일만 하면 되지 왜 따로 만나서 술 먹고 밥 먹고 내가 언제 술 먹자 했어 오빠 방송 걸고 내가 술 먹자 그랬어? 아니 내가 그랬지 그치? 진짜 웃긴 줄 알았는데 진짜 웃긴 줄 알았는데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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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겠어 진짜 아 그래서 니가 나랑 술 먹어줬냐고 니가 그래서 나랑 술 먹어줬냐고 아니 안 먹어줬는데 연락해볼게 연락해볼게 안 먹어줬게 안 먹어줬게 에? 아 몰라요 나 설족감성은 좀 독해요 애들이 내가 너 비글즈잖아 그게 왜 난 비글즈 분들은 무서워 독해 무서운 척 하지마 오빠가 제일 독해 세상에서 독한게 오빠야 무슨 소리야 나 평화주의자야 평화야 비글즈가 제일 독하지 오빠가 제일 독해 진짜 아니야 몰아가지마 몰아가는게 아니라 맞아 몰아가지마 아 이까래 이까래 누가 보면 오빠 그건 줄 알겠다 응? 누가 보면 오빠 되게 연약한 줄 알겠지 그거 진짜 독해 최고야 서윤이 이쁘자 우리 시아 좀 붙여주세요 시아 어디있어 시아 화장실 갔어요 아 화장실? 어 근데 진짜 머릿결 너무 좋아 진짜? 응 어 왜왜왜 머릿결 체크한거 뿌염도 해야겠는데 응 해야 돼 뭐야 오 뭐야 시아 뭐야 시아 뭐야 어 잘하셨어요 야 우쨰 잘하네 파트님 고맙습니다 야 우쨰가 에이스 오빠 오빠 잘한다는거 어떡한데 응 지가 뭘한다고 오빠 하나 좀 알아 야 내려와 나 쇼파에 바로 올리지마 따가지 없어 따가지 없어? 나 이거 불렁먹게 뭐하는거야 어 서윤이는 이 편에서 한건데 내가 엉덩이 닦을게 됐지? 채윤이 통하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저도 안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모르겠다 이거 하하하하 서윤이는 밉지가 않은게 애가 생각이 없어서 아기가 없잖아 뭐라 개념이 없어서 문제지 약간 고의적인 그건 아니야 착해 뭘 몰라서 그러지 오빠는 안착한 사람이 누구야? 어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해야지 안착한 사람이 누구야? 아니 좀 안착한 사람도 원래 있잖아 도대체 뭐 다 착하네 아니 누가 믿겠어 안착한 사람 있지 어 있어? 이슬이 이슬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아버지 했잖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장난이야 이슬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근데 오빠한테 잘 아 그건 다 지난일이야 난 빨리 복귀했으면 좋겠어 하하하하 나 잠깐 빠질게 잠깐 쉬고 있어 잠깐 어? 어? 너네 감성들은 꼭 이럴때 빠지더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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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얄밉지 않아요? 내가 놀릴 수밖에 없어 진짜 어우 얄미워 진짜 뭘 얄미워? 어? 잠깐만 여러분들 야! 어? 아 알았어 애들이 자꾸 놀린다고 우와! 진짜 까먹다 아직도 못끊었네 귀여워 인상하지 말고 손 좀 줘봐 손 좀 줘봐 진짜 손 좀 줘봐 손등 보여줘 내가 아는 여자 중에 손 제일 이뻐요 진짜로? 어 제일 얇고 손털이 너무 길어가지고 내가 아직 못했거든요 이쁘죠? 근데 아까 저기 발이 더 이뻐 뭐 지금 신발 신고 있잖아 발을 못 보이지 마 진짜 발이 이뻐? 발이죠 제일 자신인데 아 맞다 너 코어멘 뭐야? 어 포그마님! 왜 왜 이렇게 터졌어? 포그마님 감사합니다 아 포그마 형님! 아프리카 큰 손 포그마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새아래 여기 뭐야? 시야 발이 이뻐요? 응 여기서 왜 물어봐요 어 맞다 네 아 그때 성감 대기학교 청계 나왔습니다 아 생각났어 술 먹방 생각났어 아 3페이지 오빠 이직인건 아니죠? 오빠가 저 혈을 핥한다고 그랬어 진짜 그 세포도 빨아줄 수 있어 대박 어 자전거를 그때 그랬잖아요 응 맞아 맞아 남수가 있어? 발을 빨아준다 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어쩌어 왜 캐마를 넘으신거 같아 아휴 연습해야지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근데 저 진짜로 궁금한게 있는데 성주신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진짜 몰라서 그러는건데 성주신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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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방금 손둑친거 아니야? 성주신이 뭐야? 성주신이 뭐야? 뭐가 이거냐? 어? 어? 얘가 왜 집 지키는 신이야? 영정강 막아줄게 야 근데 얘 뽀샤시 좀 끄면 안되냐? 안 돼 여자한테 먹어 왜? 메이커한 여자분들은 메이크업 다해서 뽀샤시 끊겨서 얼굴 뭉개져서 얼굴 뭉개져서 그죠? 한 번 꼽아도 돼? 이게 네 방송 보니까 화질 엄청 깨지더라구요 하하하하 릴리 좀 챙겨줘요 릴리는 진우가 챙긴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Allies 치아는 좀 많이 해봤더라 치아는 좀 많이 해봤더라 어우씨 술동 한번 싸줘야 되는데 싸고나왔어? 싸고나왔어? 아니 두번쌌는데 더 싸야될거같아 고라비제이 뽑기 4일차에 축하해 소감이 어때? 고라로 돌아온걸 환영해 조만간에 나랑 한번 싸울래? 고라는 싸움이 최고인데 두 분 어제 손잡하신거 아니였어? 고라는 싸움보경이지 고라는 싸움보경이지 어제 팀에 술목반 6명이랑 손잡한거 같던데? 아이씨 단톡돌나던데? 친구 너만 남았네 아이씨 단톡돌나던데? 아이씨 단톡돌나던데? 얘는 이렇게 모니터가 나오는 저희들이 화면을 진우야 쫄로 잡아줘 그 다음에 여기는 카메라가 1대 2대 3대 4대 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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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대 7대 그냥 분리한다 5대 그 다음에 저기 뒤에 저거까지 여덟대 서있는거까지 여덟대 진짜 잘했네 조명도 저기 큰거 하나 여기 큰거 둘 이렇게 이쁘게 나오기 어려운데 아마 지금 이 화질보다 이거 모니터 화면 있죠? 저기는 엄청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유시아 좀 보여줘 아무도 없는데요? 진우야 릴리는 담배 안패지? 안패 아니 릴리랑 수정이만 여기있네? 하하하하하하 자 어디갔지? 릴리랑 수정이만 여기있어 화장실 갈게 여성분들이 릴리랑 수정이만 여기있어요 아 여러분들 농담입니다 우리 팬분들 죄송합니다 농담이었는데 나도 갔다올게 어디가 화장실? 아 어 저기 ㅋㅋㅋㅋ 5 허정이가 담배 피우는거 너무 안올린다 얘랑 왜 피워도 섹시할거 같은데? 하하핳 가르쳐줘 난 담배 피우는 거 신경 안 써 나도 그래 섹시하다고? 오빠 나한테 한 번도 섹시하다고 하더라고 아니 그렇다는 말이지 섹시할 때가 있어 올까? 언제? 언제? 왜 이럴까? 언제? 궁금해 왜 섹시하지 그건 주라고 아아 왜 이래? 사람들 많아 오케이 연애 부겄다 아이고 두 분 같이 오셨는데 어디 다녀오셨나요? 어디 다녀오셨나요? 아 그때 좀 가셨어 어 담배 냄새야 아아 나 진짜 장난치지 말라고 사람들이 죽는다고 너한테 안 그랬잖아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서윤아 아아 아아 안 아픈데로 아 진짜 나 진짜 온지도 몰랐어 아 진짜 못해 귀여워 나 뭘 렉이네 오 그림 좋네 아 큰오빠 아 큰오빠 큰오빠예요? 아니요? 한동안 어떻게 어떻게 해서되냐 큰오빠요? 네 큰오빠는 아 남자다 오빠다 아 남자다 오 이상형에 이상형에 좀 가깝나? 이상형이 어떻게 되었나요? 저 약간 남자다운 한번 들어봐도 됩니까? 한번 들어봐도 됩니까? 한번 들어봐도 됩니까? 한 손으로? 한 손으로? 이거 누구신가요? 네? 네? 아 저 못 들어놨어요 어허 잠시만 들어봐도 됩니까? 한 번 들어봐도 됩니까? 네 한 손으로? 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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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필 아필 아 죄송합니다 아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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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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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상렬이 불러 불러! 야 근데 상렬이랑 했어? 아니? 어? 아니 궁금해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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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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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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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애에요 연애 아 그러면 했어? 뭘? 아 했냐고? 아 했어? 아 여자친구랑요 했어? 오 이렇게 호생이 된다 진짜 오빠가 먼저 시작했어 했어? 최군은 했어 프라이크 했어 저를 명확히 하이하시죠 나 불륜 좀 치게 뭐? 미생이 여러분 상렬이랑 친해서 그러니까 한번 이해해 주세요 미안해 형 장난친거에요 네 아 혹시나 해서 아 나도 잘 지내 그럼 그럼 조니 오빠랑 니 나 했지 내 차례야 야 너 키 몇이냐? 나? 56 56 36? 미치겠다 진짜 야 너 연습해 또 어깨 돌아가잖아 봐봐 수정이 안정적으로 가잖아 남의 걸 아까워하고 있어 너 다시 해봐 어깨 또 돌아가잖아 정신차림 여기가 더 커서 그래 그러니까 수술을 제대로 했어야지 자 중심 잡고 어깨 돌아가지마 봐봐 마지막에 손목 돌리잖아 한계 했다 오빠 오빠가 잘하잖아 알았어 미안해 자 어깨 돌리지 말고 마지막 손 일자로 뻗는다고 생각하고 쭉 좋아 그렇지 힘이 없으면 정확더라도 올려야지 오케이 좀만 더 집중하고 뒤에 카메라 조심하고 내꺼는 왜 더듬기 같은 느낌이지 서윤아 구해 그렇다 오빠 상금 먹나? 돈 좋으면 너 혼자 다 먹는거야 나는? 너도 나도 나 혼자 살? 오빠는 오빠 너 풍선 많이 받잖아 그만해 오빠는 내가 풍선 개강김도 안돼 서윤아 해 아 알았어 알았어 오빠가 사비로 줄게 자 집중 어깨 안돌아가게 손목 마지막 놓을 때 일자 오빠는 그냥 나이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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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거 기억해 야 기억해 기억 도망쳤다 야 그걸 기억하란 말이야 아 진짜 미친 건데 기분 좋다 좋아 최이 누나 와 그러니까 이 누나도 잘한다 오늘 와 최이 누나 와 잘하네 수성이는 기본적으로 애가 춤을 춰서 자세가 좋아 어 자세가 좋아 좋아 야 내가 스트라이크 치는 거 보여줄게 봐 아 보고 있어 오빠 파이팅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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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자세 좋아 우와 자세 진짜 짱 좋아 우와 뭐야 우와 자세 왜 이렇게 좋아 진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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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아 개생각 어 스트라이크 대박 우와 우와 역시 우리 쿠니 오빠 역시 호주 한 번 취해주세요 호주 한 번 취해주세요 호주 안 찍고 있잖아요 아 찍고 있어요 진짜로 찍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돼지같이 나오는 얘를 흠이지만 아 진짜 찍어드릴게요 아 진짜 찍어드릴게요 오 뭐 했어 와 와 와 와 와 진짜 돼지 맞아? 어 맞아 아 그래? 오 찍고 있네 와 잘하네 오빠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오빠 우리 1등 하는 거 아니야? 오빠 우리 1등 하는 거 아니야? 오빠 우리 1등 하는 거 아니야? 어떡해 와 오빠 오빠 이거 한 판 한 판 내가 저거 치면은 우리 끝이 내가 스페어 해봐 자 이번에도 집중 이번에도 집중 이번에도 집중 자 어 최소 5초 세고 가 손목 안 돌아가게 손목 안 돌아가게 일장 너무났어 지금도 네가 떠요나 일로 와봐 네가 지금 시작할 때부터 에임 조절을 하려고 하지마 지금은 네가 지금 아이언 사이트 같은 느낌이야 아직 도트가 안 달려있는 상태에서 네가 카구팔로 800미터 밖에 저걸 맞추기 쉬워 안 쉬워? 어렵지 그 느낌이야 다시 오케이 다시 해 최대한 다시 아 조준을 하지마 어 사이가 라고 생각해 팡팡이야 어느 정도 맞추면 일직선만 맞춰 오케이 그렇지 나와 안되라 괜찮아 저 정도면 죽어 사이가잖아 저 정도면 죽어 엄마인지 알지 사기 불방이야 사기가 그럼 그럼 다시 다시 방금 걸 기억해 왜 볼이 왼쪽으로 갔을까 그럼 오른쪽으로 좀 더 보내야 되지 오케이 0점 조절을 하는 거야 지금 거리 조절 간다 띡띡 띡 그렇지 띡띡 띡띡 진짜 하잖아 나 돈 벌어 가야지 어? 오빠 찍고 줘봐 오빠 하는 거 봐 어 어 어 자 어때요? 어? 아 아 티 났어 일부러 못 치는 거 아 진짜 왜 이렇게 티 나게 해 이게 잘못된 예라고 보여주는 거지 아 그치? 아 어쩐지 난 오빠를 알거든 이걸 보여줄게 어 부자들 슬로우 봐 지금 알려주는거지? 위에 목이 왜 들어오는거야? 내가 이런다 이거지? 진짜 참 오빠랑 티방이 참 주옥같다 아 좀 쉬어라 애들 일찍 와줘서 너무 고맙네 아니 무슨 영민이가 몰래온 손님인줄 알았는데 지금 떠윤아 손목에 힘이 너무 없어 집중 조금만 더 해 연습하면 되겠지? 연습하면 되는데 네가 장난으로 하던데 나 진짜 진심으로 하는거야 오빠 오빠처럼 휘는건 어떻게 안돼 그런거 하지마 그럼 하지마 너 벌써 파쿠로 하네 아직 끼고 있어 지금 와서 깨면 다 헷갈려 그냥 해 아 미치겠네 아 미치겠네 진짜 현실말도 나왔어 응 응 너 계속 연습해 스트라이크 쉴때까지 들어오지마 야 볼링 처음 치는 릴리도 저 정도 하는데 뭐하는거야 릴리도 어 릴리도 처음 치는데 저 못하네 어 좋아 이제 그만해 잘한 것만 기억하고 그 느낌 그대로 들어와서 앉아있어 오케이 어 그만해 손목 아파 나중에 힘 빠져 진짜로 아니야 나는 열심히 한다고 오케이 오케이 방금 해 나만 운당하는게 주지마 방금 운당 하나 해봐 갑자기 열심히 한다고? 응 두번째인가요 저 갑자기 날 왜 호시 갑자기 날 왜 호시 어? 야 서류누나 근데 너무 시발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다 시발이 뭐야 너 뭐예요 형 왜요 왜 그런 눈을 잘하는거 형 엄청 작아요 언니 싫으면 싫다고 말해요 헷갈려해요 진짜로 이 오빠 아니 바를 또 그렇게 했다가 아니 싫으면 싫다 이렇게 표현해요 좋으면 좋다 왜냐면 이 오빠는 좀만 눈만 눈만 깜빡여도 나 좋아하고 좀만 웃어도 어머 얘가 나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러니까 언니 확실히 해줘야 돼야 나 싫어? 되게 싫다고 그래요 때리는 줄 알았어요 아 맞는 줄 알았네 아 뭐야 아 뭐구나 1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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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저기 원하시다가 와 한 시간이냐 1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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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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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점 19점 근데 니네가 진짜 여섯시까지 와줘가지고 아니야 진짜 갑자기 우리 할 것도 없었어 갈 EleG далее 흐흐흐 일단 외에는 하늘은 복근들 입은 아 죄송합니다 그 상황에서 니가 저쪽이 약하다 너가 먼저 해? 내가 하고 배고픈 사람 없어? 여기 밥 먹어 진짜 맛있어 아아! 오케이, 어쩌면 이제 막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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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리는 너무 잘 맞지! 잡았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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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맨마! 릴리 안 봤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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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리액션 하라는 게 아니고, 임마! 연습하라고! 아아! 리액션 하고 있어! 리액션이 아니고! 어머! 에라 이씨! 오빠, 나 뭐였어? 어 오빠, 해봐! 언니 먼저 해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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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엣 아 어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치는건 좀 이따 본방때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지금 약간 쉴게요 달려치고싶다 누가 하라는거야? 악어 악어? 악이거루 야 너 이렇게 해먹냐? 서윤이는 진짜 화낸걸 본적이 없어 네 좋아 와 진짜야 잘한다 기다리고 있어 우리야? 아 물어본거야? 형! 준호형 형이 전화한거 아니야? 전화기 전화기 잃어버렸어 잃어버렸대? 어제 잃어버렸어 전화기 야! 전화기 잃어버렸으면 채팅 내가 마시던게 모르겠지 양파만 마셔 아 맞네 그러면 소린지 어떻게 알아요? 너가 말해주지 않아? 여긴 어디야? 어 전화 받으자 어 알았어 형이 거의 다 왔어요 형이 거의 다 왔어요 뭐야 걱정했잖아 난 걱정 안했어 짜증나 근데 지금 우리 영민이 때문에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거야? 어 좀 신선하긴 하지 어 야 영민이 오늘 잘나가 어 어 또? 아아 형님이 자세 좋다 어 자세가 좋다 오빠 내 가방 없다고 아는데? 응 나 아 아 아이 안됨 그렇지 좋아 좋아 그것도 좋아 그것도 좋아 형님 가방이랑 그렇게 다 있는거야? 와이수 장미충이야? 어 장미충이라 아 그럼 이제 오빠가 여기서 통장 처리하면 되는거야? 아 나 개호수 같아 보이네 야 개호수 같아 아니 개호수 같아 어? 개호수 개호수 같아 오빠 이렇게 하면 돼? 호수 같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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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미디어 뮤즈 아니야 양옆에 양옆에 여덟짤 짜고 있는데 미디어 뮤즈 뭐야 나 이거 한번 보여줄래 개호수 오 타노스 개호수 같아 보이네 돈 설레 고수 쓰려라? 해봐 어 뭐였어 이거 쿨 너 어디 장미 잘못 쓰면 다친다 하하 하하 한번 해봐 밀려버린거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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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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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오 오 가만히 나 또는 없네. 맞네? 없어. 또 나와? 아니야. 그래. 또 나와도 될 것 같아. 야, 내 끝인데 내 끝이 있어. 어. 안 끝이 있어. 안 끝이 있어. 아니,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야, 우리 이렇게 셋이 팀 될 수도 있겠다. 아, 그래? 근데 9명이잖아. 셋이 더 있으면 팀 될 수 있어. 팀? 팀 3명씩. 3명씩이야? 아, 진짜? 응. 그러니까 처음 치는 사람이 아마 두 번 칠걸? 1, 2, 3. 1, 2, 3. 1, 2, 3. 하고 하나 남잖아. 아니, 이 녀석 그냥 샀어. 이 새끼 배그하다 보니까 그냥 파츠 맞힌 거야. 손에 힘이 안 들어갔네. 한 번 쉬었다 해. 손가락 아파. 다쳐. 이걸로요? 어. 거의 무거워 보이네. 그냥. 쟤 지금 미공으로 하는 거야? 야, 내공아. 지가 맞췄어. 언제? 어이씨. 이번에 맞췄어. 왔어? 나이스! 그게 나아. 넌 차라리 저게 나아.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잖아. 한국어 monopol 씨가 adam이 ư야. 자, 성탄소년단 되는 이거네. 무슨 소리+. 얘기를 하면 되는 이상 예술이라. 야, 너희가 영민이를. revealから 챙겨야 되는데 ю автомобilia. 어, 더워 pegar Ô land. 어! 쟤? 쟤still다. 어!? 프로젝트 왜 사과해야 되냐고? 왜 사과해야 되냐고? 우란아! 우리 리허설 할 때 다행히 볼까요? 네 지금 너 원래 손 잡고 있었는데 이거 잊어버렸어 한식을 안 놓길래 볼 때마다 잡고 있잖아 또또또 지금 팀으로 봐! 뭐 했냐 뭐 했어? 저 24시간 맞춰놓고 만원에 오면서 막 때 일부러 죽어가는 소린 애들아 아 저 진짜 1시간 맞았어요 네 24시간 동안 잡으라고 세정아 점수 나와? 좀 돼? 네 시안님 아 안 맞다 뭐지? 괜찮아 서윤아 켜! 지금 켜하는데 무조건 처음 치면 괜찮은데 좀 이따가 너 손에 힘 하나도 안 들어가봐 여기 옆면 이거 시안님 본링 잘 치셨는데 저 본링 4시 밖에 없었는데 8시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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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계집이라 아니, 어깨 왜 갑자기 육사필이 됐는데? 아니, 어깨 왜 니코만 해졌는데? 아, 어떡해. 아까 손톱하게 할래 진짜? 줘 봤어. 자 여러분들 이제 저희 볼 리허설 할겁니다 리허설 할거에요 여러분들 마이크 끄고 할거 같아요 자 감사합니다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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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꼰대비 엄마 갔다 왔지 않았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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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쓸게요 아들 어머니 왜이러세요 요양원 꼬박꼬박 보내드렸잖아 아들 아들 내가 아 예 아 예 어머니 아빠 용돈 주세요 아빠 아빠 학용돈 잘 쓸게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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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빠 아들 아 어머니 아 어머니 왜이러세요 제가 저걸 집채 놈이 그렇게 쏟아줘요 아 어머니 건방은 없는데 간장게장 잘하셨는데 내가 프로플로 되어있네 어..씨가.. 그래서 시안님이라도.. 기아코! 자세감받고 자세감받고 아 안돼 아 너네 밥 사줘 아 너네 밥 사줘 개인 샴표들 다 같이 다 뺏게 아 뭐야 아 개인 것들 다 뺏네 아 개인 것들 다 뺏다고? 아 개인 것들 다 뺏다고? 정민아 나가래 니가 니꺼야? 어 오빠 아들 어디다 놨어? 조용히 어디? 니 가방에 넣어 세연아 담배 넣어 바쁘셨어? 아 진짜 마음을 먹었어요 진짜? 24시간 동안 너 먹었어요 오빠 한편으로 말해 오빠 오늘 빅뿌리 도와야? 빅뿌리 왔어요 아 저 그.. 도와주러 가야되는데 준석이가.. 준석이랑 호일 하나 20가지여 끝나고 온거에요? 아니 끝났는데 준석이 방송도 전쟁에서 도와주기게 해줘요 네 우리 너무하고 싶다 진짜 진짜? 너는 우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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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 온 선임이 세포한게 아니라 선임이 나와달라고 했길래 나는 궁지를 안보고 말을 했어 그러니까 너 때문에 다 깠잖아 아니 말을 했는데 그렇게 이틀을 그냥 어 말했어 근데 나중에 최근에 홈페이지가서 배너를 보니까 내가 물음표로 돼 있대? 나랑 시아가 나 어어 그래와도 나는 좋겠다 그래서 나만 밝히고 나머지 두 명은 밝히지 말아야겠다 라는 말이 여자들은 안 밝혔죠 나랑 시아가 나랑 시아가 여기 와서 여기 와서 먼저 못 오지 아 그렇게 된거에요 배너를 확인을 안해서 한 명 더 간 누나 어 저예요 다 진짜 누나는 나라는 홈플라 아이는 게 있을텐데 네 공개했을 때 우와 이게 어쩌나 아 그거 그럴 수도 있지 시아 정도면 와 이러는 소리 쉐이님 너무 이쁘세요 하는데 눈 다쳤나 보다 감사합니다 너들 왜 이렇게 많이 다쳤어 좋았다 완전 이물전씨야 이물전씨 이물전씨 점심 이쁘다 다 두신건가요? 네네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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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 까만 옷 맞고 지린데 나 맞고 지린데 나 맞고 지린데 지려? 말리 두개지 좁은 쪽으로 지리다 이상하게 이거 알아 생각해 내가 말해줬어 다스납해 나 말해줬어 다스납해 진짜 집에서는 까맣어 놨어요 호민이 혹시 이제 이거 치울 수 있을까요? 아 치워도 돼요 아 저 담배 감독님 이거 마셔도 되나요? 네! 마셔도 됩니다 내꺼야! 우리 아들이 죽은 거다 이거 다 드신 건가요? 네 여러분들 카카오닙스 마셔주세요 카카오닙스 참 맛있죠연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게 맨투맨드인 것 같아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카카오닙스 이거? 나도 맛있는데 내가 맛있게야! 내가 맛있게야! 내가 맛있게야! 내가 맛있게야! 내가 맛있게야! 애들 싸우면 역시 카카오닙스 아들 나 다행힌만 나오 아니 어머니는 저번 달 넣어드렸잖아요 야! 아 이거 돈을 하려고 사람은 제 껌 살려 자 체 이쪽에 자 피해 좀 살려주세요 음성할게요 음성할게요 피해요 네 리플레이를 여러분들이 보셔야되요 리플레이를 어떻게 찍히시는지 한번 보시고 본인들이 어떻게 참여를 해야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고나서 아쉽다고 바로 등 돌려버리는데 방송에 비칠 때 뒤통수 보이면 진짜 안 예쁜데 한번 볼게요 자 화면에 한번 치워주세요 네 피해메가 한번 쳐줘봐 여러분들이 진짜 이쁘게 나와야되니까 보세요 잠깐만 자 커팅 좀 봐주세요 네 커팅 좀 봐주세요 지금 모니터를 좀 봐봐 본인들이 어떻게 나올지 네 넵 네 잘생 bonne 2번 3번이요 2번 3번 2번에는 풍부지 잡아야 되고 그래야 되겠네 아니 많이 안 됐을 텐데 2번에서 미클레이니까 5번에 풍부지 잡아야 되고 자 갈게요 2번 3번이야 2번 3번이야 내가 잡고 있는게 3번은 최이 누나 최이 누나 최이 누나 바이바이 잡아둬 2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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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하는거야 누나 진짜 웃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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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게 생겼다 더 들어가 영민아 밥 먹었어 아니 저 24시간 어제 앞에 쓰면 좀 빼도 안 걸려요 자 가볼게요 전화 가보자 자 리플레이 볼게요 모니터요 저런식으로 갈거고 이쪽이 또 화면 형 저 화면이 좀 어두운거 저희 모니터만 어두운거죠 형 저희 모니터만 어두운거죠 이것만 다 확인했는데 안 보여 오케이 오케이 자 리플레이 볼게요 봐봐 자 이런식으로 리플레이가 실시간으로 될거야 슬로우도 되고 근데 지금은 얘가 너무 못쳐가지고 할게 없는데 대충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굴러가고 명장면은 볼건데 그러고 나서 또 리액션을 따로 딴단 말이야 실시간으로 이런식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치고나서 아쉽다고 돌아서 버리면 지금 선우가 잘한거야 저렇게 그러니까 여자애들은 진짜 예쁘게 나올 수 있고 남자로 카메라가 카메라가 계속 여러분들 계속 전체가 다 레코딩하고 있어요 그리고 리플레이에는 실제로 화면에 안잡혔던 얼굴까지도 다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어 공을 치고 자 공을 치고 쳤어요 그리고 휠이 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얼굴을 잡겠지 내가 휠이 넘어지면 다 해야 되니까 휠이 넘어가면 지금부터 내 얼굴 잡힌다고 생각하고 이게 뭐야 휠이 넘어가고 나서 약 3초 가량은 정면을 보고 계셔야 돼요 정면을 보고 계셔야 돼요 정면을 보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전부 다 뒷수면 휠이 넘어가면 안가자 막 이러고 나와 막 아 막 이거 나와 그러면 전부 다 뒤통수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죠? 리플레이이기 때문에 치고나서 2,3초 가량 3,4초 가량은 정면을 봐야되다는 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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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음식 미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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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어쩐지 흑수는 대나보라고 눈을 쳐봐야 돼 흑수랑 공간을 흑수랑 공간을 아 아빠가 아 아 흑 흑 1반 3반으로 돼야 돼 다가와서 오빠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쭈둘로 바꾸네 쭈둘로 바꾸네 쭈둘로 바꾸네 지금 2번 지금 2번 1, 2번은 바꾸네 1, 2번은 바꾸네 자 그러면은 지금도 그런 면접 보니까 뒷모습이 길죠 지금 왠지 생각보다 안 보여서 좀 이따 모니터 한 번만 봐주세요 형 좀 이따 모니터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없는 거야 모니터 어떻냐? 아 그리고 하루님 모니터가 맞는데? 안 맞잖아 화면도 이렇게 나온다고? 너무 어둡아요 코를 왜 팍지 안 보여주잖아요 너무 어둡다고? 저거는 그냥 따로 저거 저거 저희도 준다고 어둡지 않아요? 딱 봐도 앨범 나온 거 없다고? 너무 어둡한 것도 있어요 아 하루님 네 그리고 처음 보실까봐 다들 직접 여기 오늘 스포츠에서 나온 우리 담당 운영자 하루님 아프리카 팀 혹시 모를까봐 전체적으로 BJ 케어 해 줄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하루님한테 물어봅시다 그리고 지금 좀 급하시는데 팀명을 짜야 돼요 네 글자씩 각 팀의 팀명을 네 글자씩로 지금 짜주세요 팀명 팀명 네 글자 네 글자 아니고 세 글자에요? 네 글자 네번에 진기 진기 타Inter 멸치진기 멸치가 진기 멸치진기 네네 네, 어 네네 이거 이거 지미 멸치진기 거의... 다 그래도 대식코인이야 대식코인이야 대식코인 치니까 대식코인 치니까 대식코인 치니까 시야도 있으니까 우리 대식코기 시야의 시도는 가시 대식코인 여자만 한 번 쳐볼게 대식코인 떠요나 네 네 이는 지에 넘칩니다 아우스성 지에 넘칩니다 부녀 사이가 뭐해요 팀이 넘칩니다 정했어요 네 부녀 사이가 얘 나이 많아 지 지 지 지 지 지 닉네임이 뭐지? 최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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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우 수정 최 최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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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채꽃 짱 자원봉사가 뭐해요 나보고 자원봉사를 해 우리 팀이 제 어 닉네임 닉네임 너네 좋다, 팀이너 최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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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진짜 크러워 대신신 우와, 별로다 앵글에서 걸린다는 말이죠? 이 체이 조금 걸리면 그냥 가야 돼 이 선수 자, 됐어요? 됐어? 다른 거 이견 없어? 네네 문제없어? 뭐요? 문제없어? 아니 지금 이름이름 그러니까 다른 거 문제없어? 네 이름? 신과 함께는 뭐야? 왜? 누가 신과 함께야? 지금 왜 신과 함께인데? 우리집 말고 이 팀 오빠가 신이요? 성주신 인정 영종 박아주냐 뒤에서 나 합방 안 봤어 부석이랑 거 남의 거 좀 봐라 맨날 지네 거 먹고 어? 어디서 성주신이냐 뒤에 거 같은데 난 원래 다 안 봐 내 거 같게 여기 여기 이 팀 최희랑 주정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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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쌀 또 취했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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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너네는 진짜 이름이 애매하다 이름 짓기가 애매해 성주가 난데 최희 선수 최희 선수 가요 최희 선수 빌꽃 아리 근데 아리가 아리잖아 이름이 최희잖아 최희요 아니 저 다리 어렸다고요 최희 최희 잘해 최희 최희 선수가 무슨 뜻이에요? 최희 선수 최희 선수 최희 선수 territ제 또 말 들었어? 야 얘 뒤펄리 못하겠는데 유시하는 영민이도 못탄대 영민이 뒤풀이 못탄대 싸움 잘해요? 만약에 영민이가 뒷프리비를 내야되면 돈만 내고 가 제가 삼성페이인데 본폰을 잊어버려서 계좌이체 해드릴게요 계좌이체이요? 리플레이 봐봐요 원근감 무시하시네 공격을 해야지 멸치들이 운동 잘해 고랑공중파 나도 저렇게 놀아 우리 그리고 놀아요 다른 것도 들어봐 10파운드 들어봐 분홍색 제 오른쪽 그냥 다친다 구멍이 너무 근데? 그치 파울이 딱 괜찮겠다 그래 선수교체 그냥 뭐 선수교체 좋다 선수교체 가벼워 선생님 저희 이름 교체할게요 네? 교체해도 돼요? 네 나만 좀 더 죄송한데 오빠 아기고루가 아니라 아기 진료를 잘해서 참 하나가서 가서 너가 사랑해 나는 사랑에도 멀어서 오빠가 속을 끌고 나 먹지 않지 15분 남았어요 연습하실 분들 연습하세요 화장실 가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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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야 힘들지? 좀 샤라 살짝 눈치기 좋게 약간 그런 스타일이 있고 대중으로 말하는 스타일이 안했는데 뒤에서 이렇게 대박 이건 아니니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내가 눈치를 잘하는거야 내가 누가 눈치는 내가 나오지한테 눈치를 안 terrm 마이크들고 얘기하는거 습관화해야돼 8파운드 그거 괜찮아? 딱 니 가슴만 한게 좋아 딱 들었을때 편하게 너 공 갖고왔어 그래 좋다 니꺼 찾았네 오케이 야 그정도만 해도 돼 어 저거는 못봤습니다 자 제가 55분까지 선사위할게요 오늘은 좀 뭔가 조용하다는 현장인데 그러니까 애들이 말을 잘 못했어 야 일찍와서랑 하긴 저번에 아재트 찔때 야 수정아 나이스 야 수정이처럼 예쁜거야? 나는 이렇게 뇌없는게 좋았어 뇌없는게 여우보다 곰탱이가 좋은거야 근데 얘도 여우지 서윤이? 서윤아 서윤아 여우야 곰이야 그게 곰이야 진짜 멍청한 형이잖아 여우중에 동네에서 제일 멍청한 형 좋아 잡혔다 잡혔어 오케이 이렇게만 하면 돼 좋아 이렇게만 해주면 돼 나이스 기억해 너 아래 안났어? 아래 안났어? 아래 안났어? 아래 안났는데 그게 더 어려워 아니 아아 아 진짜요 절대 없는 습니다 진짜 져질래? 오빠 진짜 돼질래? 돼집니다 최윤아 똥 싸면 안되 야 초보들은 똥 나와 갑자기 학문 간략함 풀려서 똥 싼다니까 진짜야 긴장만 풀려서 울어봐 지금부터 채팅창에 나이스 야 나는 그게 왜 어렸는데 굉장히 큰데는 쪼갰는데 빠지더라도 채워 오빠 왜 이렇게 못해 나이스 진짜 100만원 받고싶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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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빠 나 또 잡았다 같이 아니 이 정도를 받을 수 있잖아 거기 말고 이쪽에서 치 최윤이 치고 치잖아 어 치고 칠거야 좋았어 형 아 지금 안되 유진이 형 자 서윤아 엠케이님이라고 홀링점블 BJ이신거다 좀 잡아달라고 안녕하세여 서윤아 아닌데 제가 이거 빠지고 사들어 어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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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장나겠어 고춧가루 제메죽 와 꽃이 싸구별이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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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앞에 어, 어, 그거랑 너무 먹다! 어, 어, 그거랑 너무 먹었다. 사진러워! 사진러워! 야, 쇼어보이지 현장 들어가서 못먹었어요. 아, 사진러워. 사진러워! 머리 좋잖아! 빠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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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금 끄젤! 방송 끝냈는데 온착이야? 아니요 아니요 너가 할아버지 거잖아 으악! 너 블링 잘 쳐? 너가 잘 치거든? 여기서 내가 여자 중인데 몇 등 정도로 잘 치거든 나? 2등? 1등은 좋은데? 2등? 겸전을 얼굴은 충분히 겸전하는데 뭐라고? 아 막 엄들지마 더럽단 말이야 안 치고 그냥 2등은 2등은 내가 더 들어가서 던지고 싶으면 근데 닥쳐주시는 분은 보자 나도 배우고싶어 어? 왜왜왜? 내가 더 넣었을까? 2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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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름다, 아름다 갔다 왔다 MK형이 잡아주면 여자분들도 우리 MK형님한테 자세 조금만 잡아달라 그래 조금만 잡아줘도 완전 좋아져 봐봐, 완전 좋아졌잖아 조금만 이렇게 틀면 힘 빠져도 늦힐 것 같은데 그니까, 내 애가 너무 볼링을 재밌어 야, 너 일정이 있었어? 아, 그래 진짜? 여기 있던 배터리 어디있지? 치우셨나 운영자님이 내꺼? 거기 있어요? 네? 어깨 너무 흥얼지고 가네 어깨 너무 흥얼지고 가네 팔을 잃고 팔을 잃고 우리 남자 둘이라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진아, 너 잘 자? 나? 나 그냥... 어깨 탈골 대는 거 좋아? blackmail 별이 나야지? 시킨로 해봐 해보게 해 볼게 잘한다. 와 잘한다 언니! 나잇쭈 채이 언니! 와 잘한다. 만원 못하네. 나잇쭈 채이 언니! 나잇쭈 채이 언니! 나잇쭈 채이 언니! 그게 날 것 같아. 되게 좋은 소리인데. 나잇쭈 채이 언니! 나잇쭈 채이 언니! 상빙한지. 살아부지 않네. 나잇쭈 채이 언니. 나잇쭈 채이 언니. 파이팅 파이팅! 나잇쭈 채이 언니. 뭐야? 기름 한번 빼야겠다. 졸린가봐요. 기름 한번 빼야겠다. 너무 맛있어. 이거 기름 대로. 여기 놓을 것 같아. erman회수 소 말고 나잇쭈. coat Form Asha 털브릭스gua 초밥prise beach 어깨가 찢어진 상태가 없고 찢어진 상태라서 올라가는 경우 원래는 지금 말사람들이 여기가 최고인사람들이 여기를 보낸거에요 원래 그 말사람들이 무게로 여기까지만 오는거니까 완전 안고 가봐야돼 아우가 너무 많아 아니 꼬르르꼬르르꼬르르 꼬르르꼬르르꼬르르꼬르르꼬르르꼬르륵 맞아요 어 네 여기는 살면 어디까지만? 살면 어디까지만? 응 탈거로 너 털어봐 자 잠시 뒤에 여러분들 PC로 켜지고요. PC로 넘어와 주시면 돼요. 잠시 뒤에 여러분들 PC방송 열리고요. 최근에 스트라이킹 PC방송으로 넘어와 주시면 고화질로 카메라 8개. 저희 장비 보여드릴게요. 공식방송 아니고요. 제 개인 방송이고 제 개인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잠시 뒤에 시작합니다. 네. 개인 방송이고 황학동에 있는 뽈링뽈링뽈링장에서 합니다. 24시 뽈링뽈링뽈링장. 네. 제 개인 기획 방송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들어와 주세요. 오늘 커플 브레이킹 특집. 커플 파괴 특집. 네. 많이 많이 들어와 주세요. 꽃님이. 채희. 사연이. 지금은 사전후보방송. 쏘야. 렐리. 너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니? 너 잘못한 거 있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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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람이 무서워하니. 네? 어? 58분이에요. 58분입니다. 여러분들. 끌게요. PC 켜주세요. 형님 방송 끌게요. 고생해. 네? 1등 해. 고생해. 거의 안 넘겨요. 고생해. 넘어가주세요. 형님 모바일 끌게요. PC 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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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켜? 안 켜? 어? 안 켜? 아니 껄시 켜지? 그러니까. 끊으면 공개같은 손을 이룬을 어떻게 그래? 지금 끌게요. 잠깐만. 네. 자 넘어와주세요 바로 넘어와주세요 3 2 1 넘어와주세요